그 이야기를 또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가장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수명을 깎아가면서 제일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노래 전달이 되었어요. 연습 부르겠습니다. 작은 감옥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갔지 준비된 일들이 그만 데 없으니 오래된 장롱에 들어가 오튼에 몸을 놓기 깊고 오니 밤잠에 또 빠지고 말았지 그래서 난 그 사이 무슨 말을 하여도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애정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그대 몰래 전화하며 스스로를 위해 했던 거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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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생각 단어를 단단히 채우고 닥치니 사이로 그 소리를 랩에 터치 그래서 난 그 사이 무슨 말을 하려도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매정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그대 몰래 점거하며 숨을 위로했던 거지 그래서 난 그 사이 무슨 말을 하여도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매정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그대 몰래 점거하며 숨을 위로했던 거지 그대 몰래 점거하며 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부위로 인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 syn폐적으로 참고로 인한 공연이 되어야됩니다